한 번 더 설명해. 한 번 더 설명할게요 그냥. 어차피 뭐 어려운 내용이기도 하고, 한 번 더 설명해도 여러분도 좋을 것 같아요. 한 번 더 설명하면은 받을 때는 오른손 기준으로 오른발에 체중이 놓고 회전은 좌회전이에요. 오른손 기준으로 오른발에 체중을 놓으면 무조건 회전은 좌회전. 왼발에 놓으면 우회전인거죠. 체중이 왼발에 놓으면 무조건 우회전. 오른발에 놓으면 체중이 좌회전 걸린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몸통이 여러분들 그냥 서있을 때 뒤보기 했을 때요. 어느 발에 체중을 놓고 하느냐에 따라서 보는게 더 쉬워요. 오른쪽으로 본다고 했을 때 왼발에 체중을 놓는게 쉬워요? 오른발에 체중을 놓는게 쉬워요? 왼발. 그쵸? 오른쪽으로 볼 때 왼발에 체중을 놓는게 싫어요. 즉, 몸통을 우회전할 때는 그 반대발, 왼발 체중을 놓는게 유리합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만약에 오른발에 놓고 돌려가면 힘들어요. 하지만 왼발에 놓고 돌려가면 훨씬 더 많이 볼 수 있죠. 네. 똑같아요. 운동도 똑같았죠. 웨이트체인, 스트레치도 똑같아요. 즉, 여기서는 딱 봐도 지금 보면은 좌회전이 걸려있기도 하고 그에 따라가면 오른발에 체중이 걸리는게 이래저래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폈을 때 미들풀에서는 왼발에 체중이 싫고 오른쪽으로 우회전하면서 미들풀이 걸리는 거고. 다시 흠놓기 할 때는 다시 좌회전이 만들어지니까 오른발 체중이 걸리는 거고. 밀기에서 끝내면 그대로 그냥 밀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사실 뭐 신경쓸 게 없어요. 이렇게 하면, 걸치기 하면 다시 왼발 체중이 싫고 우회전 걸리고. 그리고 반대손 같은 경우는 척추를 회전하는 방향에 따라서 앞으로 가거나 뒤로 가는 거죠. 우회전 갈 때는 당연히 우회전 할 때는 당연히 앞으로 오는 거고. 좌회전 할 때는 왼발은 뒤로 오는 거고. 그래서 다시 조합해서 설명하면은. 이거를 그래서 한 번에 뭘로 할 수 있냐. 회전 상태는 이성 가지고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중심이동은 사실은 티가 안나요. 중심이동은 사실 말선 없고. 근데 이제 척추의 회전 방향 같은 경우는 반대 팔을 가지고 갈 수 있으니까 그걸 보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뒤로 앞으로 뒤로 밀기 테크닉 할 때 뒤로 앞으로 뒤로 뒤로 앞으로 뒤로 또는 뒤로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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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자연스럽게 해주시면 돼요. 이제 좀 중심 발이 어드바리고 어떻게 회전이 걸리고 반대팔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 더 명확하게 이해되셨죠? 이제 연습해볼게요.